한글자막 by 한효정 18세기 중반 무렵 유럽 미술사의 주된 흐름은 바로크와 로코코를 지나 신고전주의라는 새로운 양식으로 흘러갔습니다. 고대 미술의 미학적 가치가 다시금 널리 수용될 즈음 1789년 프랑스 혁명이 발발해 유럽은 그야말로 초유의 정치적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절대왕전과 함께 프랑스는 유럽 미술의 유행을 주도했고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미술에 대한 프랑스의 주도권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프랑스 혁명하면 신고전주의가 떠오르고 프랑스 신고전주의하면 화가 자클루이 다비드가 자동적으로 연상될 만큼 정치문화 예술 분야에서 그가 행사했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다비드가 프랑스 신고전주의 미술을 이끌고 있을 때 스페인 왕실화가 프란세스코 고야는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시선으로 참혹한 사회상을 악몽에서나 마주할 법한 상상력 넘치는 이미지로 시각화합니다.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가면서 미술의 경향성도 신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로 서서히 전환됩니다. 신고전주의가 주제나 기법에서 이성적인 성격을 강하게 발산했다면 고야에게서 살짝 맛봤듯이 낭만주의는 전반적으로 이성보다는 감성이 주도적인 성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작품 주제의 상상력에서 파격적일 정도로 새로운 접근을 보여준 화가는 영국의 시인이자 신비주의자 윌리엄 블레이크입니다. 자신만의 독특하고 상상력 넘치는 세계에 깊이 빠져있던 블레이크는 아카데미가 강요하고 주입했던 규범과 준칙을 경멸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기이한 글과 오묘한 그림을 창작하는 블레이크가 광인처럼 보였고 또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순수한 영혼의 기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블레이크의 진가를 알아본 이는 극소수에 불과했고 그나마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창작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쓴 시에 사파를 입힌 후 출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시를 위해 사파를 그려 부수입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블레이크의 그림 중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은 수채물감으로 색처리가 된 애칭 작품 The Ancient of Days 태고적부터 계시니입니다. 블레이크의 1794년 Europe of Prophecy, Europe Eon이라는 책을 출판했고 이 판화 작품은 책에 포함된 18개의 사파 중 하나입니다. 1757년 런던 소호 지역에서 출생한 블레이크는 1790년부터 10년 동안 런던의 남쪽 렘베스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계단 꼭대기에 앉아있다 불현듯 머릿속에 기이한 환상이 한 장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가 환성해서 본 것은 범상치 않은 모습의 노인 한 사람이 컴퍼스를 들고 지구를 재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블레이크는 자신의 환상을 그림으로 표현했고 그것은 마치 구약성서에 묘사된 깊은 흑암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광경을 연상시킵니다. 블레이크가 그린 조물주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세스나 성당 천장에 남긴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떠오르게 합니다. 실제로 블레이크가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참고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미켈란젤로의 열렬한 신봉자였다는 것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창조주가 카리스마 넘치는 행동으로 천지를 창조하는 것과는 다르게 블레이크가 그린 창조주의 모습은 환상적이고 몽환적입니다. 사실 블레이크가 그린 것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상상으로 창작한 신화 속 창조자 유리즌을 그렸습니다. 유리즌은 윌리엄 블레이크가 창작한 신화 속 존재로서 이성과 모든 법칙이 체화된 세계의 창조자입니다. 근본적으로 블레이크는 세계를 악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가 그린 절대자는 악한 존재로 나타나며 그가 본 환상은 기이하고 음산한 악몽 같습니다. 환상에 깊이 빠져 살던 블레이크는 무엇을 꿈꿨고 무엇을 공상했는지 바라를 뭐 하는지 그리고 외부로 The Firm 그린 장렬의 보물이 그리고 이슬의 보물을 BRI Además 그린 장렬의 보물을 그린 사람들에게 흐름을 꺼내 주시는 경우도